가수 이문세, 엄정아, 박정아, 허가, 배우 손현주, 모델 겸 배우 변정수 등 수많은 유명인이 피해가지 못한 질환이다. 바로 흔히 착한 암이라고 불리는 갑상선 암! 갑상선 암은 장기 생존률이 높다 보니 흔히 갑상선 암은 암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갑상선 암을 가볍게 여겼다간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얕보면 큰 코 다친다! 톡톡 건강 토크! 이번 시간에는 결코 만만하게 봐선 안 되는 갑상선 암에 대해 쏙쏙 들이 알아보자! 갑상선 암은 국내 여성암 발병률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비교적 완치율이 높고 진행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거북이 암 혹은 착한 암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예후가 좋은 암이긴 하지만 병기가 늦어서 발견된 때에는 생존율이 아주 낮아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와 예방이 필요한데요. 오늘 톡톡 건강 토크 시간에는 이 갑상선 암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영남대학교병원 유방내분비외과 강수환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갑상선 암의 발병 현황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됐죠? 먼저 갑상선 암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상선 암은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점점 빈도가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암인데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4년부터에서는 우리나라 여성 암에서는 발병률 1을 이미 차지하기 시작했고 2008년부터는 전체 모든 암 중에서 갑상선 암이 가장 많은 암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국가암 등록사 보고에 따르면 남자에서는 전체 암 중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에서는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갑상선 암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나 갑상선 암만을 봤을 때 여성에서 80% 정도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 가장 많은 암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히나 갑상선 암, 특히 여성 중에서도 30에서 50세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여성분의 생기는 암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갑상선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상선은 지금 목에 보시는 것처럼 갑상연골, 흔히 저희가 목 울대라고도 얘기하고 목 울대뼈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 울대 아래쪽 2, 3cm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 생긴 모양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비와 비슷하게 생겨서 저희가 흔히 나비 모양의 기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크기는 길이가 보통 4에서 5cm, 너비가 1에서 2cm 정도 되고 저희가 보통 말씀드릴 때 각 개인의 한쪽 여비, 각 개인의 엄지손가락만은 크기로 되어 있다고 해서 갑상선 전체 크기는 본인의 두 개의 엄지손가락을 합친 정도의 크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갑상선이 과연 어떤 역할을 우리 몸에서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상선은 흔히 저희가 진료실에서 말씀을 드릴 때 갑상선은 우리 몸의 난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호르몬은 갑상선 여포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고 가장 우리 몸에서 쓰여지는 기본적인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서 그리고 저장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혈액으로 보내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의 역할은 인체의 물질대사를 촉진시켜서 모든 기관의 기능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열을 생산 그리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고 태아나 신생아의 뇌에 그리고 뼈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갑상선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갑상선 암이 여성들에게만 유난히 잘생기는 암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여성암 발생률 1위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교수님 이렇게 여성들에게 갑상선 암이 잘생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먼저 갑상선 암 여성에게 많이 생기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갑상선 암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갑상선 암의 위험 요인은 보시는 것처럼 유전 그리고 가족력 그리고 다량의 방사선 노출 비만과 요오드 섭취 부족 등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과연 처음에 말씀드릴 때 갑상선 암이 여성에서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정말 여자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가 그런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전체 발생 빈도를 보게 되면 사실 여성분이 생리를 하기 전 그리고 생리를 이제 시작 맞추거나 폐경 후에는 갑상선 암의 발병 빈도가 남자와 여자와 큰 상관이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성에서 많이 생기는 경우는 보통 생리가 시작된 후부터 시작해서 폐경 사이에 이제 가장 많이 여자에 더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간접적으로 혹시나 여성 호르몬이 갑상선 암과 관련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뚜렷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자가 어떤 특별한 죄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그런 원인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남자는 갑상선 암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게 발생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갑상선 암이 남자는 갑상선 암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진료실에서도 그렇고 저도 남자지만 남자가 조금 둔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금방 병원을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저희 같은 남자는 조금 바쁘다는 핑계도 그럴 수도 있고 병원을 찾기를 좀 꺼려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부학적으로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목 앞쪽 근육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만져지는 경우도 조금 적고 그리고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별로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는율도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유가 결국은 남자 갑상선 암이 여자보다 조금 더 나쁘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그런 이유로 늦게 진단이 되고 둔하고 바쁘고 그런 이유로 좀 늦게 진단이 되게 되고 그리고 남자가 해부학적으로도 수술할 때 조금은 여성에 비해서 수술 측면이 조금 어려운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좀 병 같은 거 있으면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것들도 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똑같은 병기의 갑상선 암이라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그 차이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요약해서 갑상선 암이 어떤 분에게 잘 생기는가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5배 많게는 10배까지 그리고 수질환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유전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염 중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저희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갑상선 암의 발병 빈도가 좀 더 높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 갑상선에 혹이 있는 암이 아닌 혹이 있더라도 같이 암이 공존해 있을 확률이 10에서 15%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능항진증이 있으면 동시에 결절이 있으면 그중에 30%는 또 암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비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갑상선암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갑상선암이 비교적 치료 예후가 좋아서 아까 이야기가 나왔듯이 거북이 암, 또 착한 암으로 인식이 돼 있지만 사실 갑상선암도 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류에 따라서 생존률이 큰 차이를 보인다고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갑상선암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상선암의 종류는 지금 보시는 대로 가장 갑상선암에 있는 세포가 여포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여포세포에서 생기는 네 종류의 암이 있고 이 외에 생기는 전이암이라든지 림프암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흔하게 생기는 암들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네 가지 종류의 암이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유도암이 됩니다. 그래서 종류는 유도암과 여포암, 수질암, 미분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암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갑상선 유도암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생존율 그리고 예우가 가장 좋은 암으로 되어 있어서 한편 큰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반면에 미분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체에 생기는 암 중에서 가장 그 악성도가 높은 암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는데 갑상선암 유도암과는 상극을 이루게 되는 암입니다. 미분암 같은 경우에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진단되고 나면 거의 생존을 기대하기가 힘든 암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를 갑상선암의 종류에 따라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상선암이 어떤 증상이 있는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진단이 되는지를 말씀드릴 건데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건강검진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발병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옆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갑상선암을 의심을 해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목 앞에 어떤 혹이 만져지는, 보통 혈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목 앞에 또는 주위에 혹이나 결절, 덩어리 이런 것들이 만져지는 경우에 특히 그 혹들이 단단하거나 잘 만졌을 때 잘 움직이지 않거나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목에 림프절이 같이 만져질 때 이럴 때는 갑상선암을 좀 의심을 해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갑상선에 혹이 있으면서 동시에 통증이 있다든지 또 가족 중에 누군가 갑상선암을 앓고 있는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더욱 더 갑상선암을 고려해서 검사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걸 요약해서 다시 말씀 보여드리면 나이가 아주 어리거나 10세 미만, 이때는 갑상선 혹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60세 이상, 이때는 악성도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이거나 단단한 혹이 만져지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목소리가 변하거나 목에 통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갑상선암을 의심을 해서 전문가의 검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증상을 통해서 갑상선암을 의심을 해서 오시게 되면 병원에서는 어떤 과정으로 진단하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먼저 신체 검진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하는 게 다음 순서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초음파를 시행을 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미세침 흡인 세포 검사라는 것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갑상선암을 먼저 오시게 되면 저희가 진찰을 하게 되는데 갑상선 혹이 만져지는 경우는 보통 1cm 이상이 돼야 저희가 만질 수가 있게 됩니다. 초음파를 통해서는 0.2cm보다 크면 보여지게 되지만 사실은 여기서 보이는 혹 중에서 실제로 만져지는 것은 5에서 10%로 굉장히 작습니다. 실제 병원 오실 때 만져져서 오신 분들 중에서 혹이 있다고 오시지만 그중에 실제로 갑상선 혹인지 아닌지는 초음파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혹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 혹이 정말 어느 정도가 암인지를 보게 되면 전체 혹, 초음파에서 보이거나 또는 만져지는 결절이나 혹이 암일 확률은 전체의 한 5%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양성이기 때문에 혹이 만져진다고 해서 혹시나 암일까 봐 두려워서 병원을 찾지 않는 그런 운은 범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갑상선한테 가장 중요한 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초음파 검사입니다. 초음파 검사는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그리고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것이 갑상선 초음파이고 갑상선 초음파를 통해서 갑상선 혹의 모양이나 크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암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갑상선 암의 진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만 갑상선 암을 수술하고 나서 치료를 할 때 그리고 재발을 평가할 때도 갑상선 초음파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세침 흡인 세포 검사라는 것이 결국은 저희가 어떤 치료를 결정을 할 때 암을 진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검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갑상선 초음파를 통해서 또는 진찰을 통해서 갑상선 암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 미세침 흡인 세포 검사라고 해서 가는 바늘을 찔러서 세포를 채취하게 됩니다. 그 채취한 세포를 가지고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암인지 아닌지 진단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세포 검사만으로 간단한 검사만으로 정확도 90% 이상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그런 검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갑상선 암은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초기에는 대부분 갑상선의 반만 절제해도 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친다면 갑상선을 대부분 절제해야 되는데 그러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갑상선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지금 진단되고 있는 암,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분화암이라고 해서 갑상선 유도암과 여포암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유도암과 여포암 같은 갑상선 분화암의 치료의 절대적인 원칙은 수술이 되고요. 수술 후에 피로에 따라서 보조치료라고 해서 갑상선 호르몬 억제요법, 그리고 방사성 요도치료 같은 보조치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갑상선 수술은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는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범위와 종류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갑상선의 수술 범위는 갑상선의 모양에 따라서 한쪽만, 아까 나비 모양을 말씀드렸었는데 날개로 치면 한쪽 날개 정도의 부분을 절제하는 부분 절제, 일력 절제가 있고 전체 갑상선을 절제하는 것이 전 절제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행하는 수술은 일력 절제 또는 전 절제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술의 종류는 과거 목 앞에 절개를 통해서 하는 절개수술, 아니면 미용적인 목적일 조금 더 부각된 내시경 갑상선 절제술, 또는 로봇을 이용한 내시경 갑상선 절제술이 있게 되는데 모든 경우에 다 똑같은 수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암의 종류라든지 크기, 진행의 정도에 따라서 수술 범위, 그리고 방법을 저희가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진료실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주위에 갑상선암이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위에 수술하신 분들이 많게 되는데 어떤 분은 갑상선을 다 제거하고 본인은 한쪽만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목에 림프절까지 다 수술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수술이 맞는지 혹은 본인은 수술을 좀 적게 한 것은 아닌지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의 정도, 진행의 정도에 따라서 수술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합한 수술은 병의 상태에 따라서 잘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술의 종류는 보통 가장 보편적으로, 전통적으로 해오던 수술이 절개 수술입니다. 이런 절개 수술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수술인 반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깨끗하게 절개 흉터가 낫게 되어서 크게 미용적으로 불리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흉터들이 되게 보기 싫게 남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새로 고안된 수술이 많이 하고 있는 수술이 내시경 또는 로봇 갑상선 절제 수술이 되게 되고요. 그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애과유륜 접근법이라는 바바 수술이 있고 그리고 겨드랑이로만 접근하는 애과 접근법 최근 들어서는 병구강 접근법이라고 해서 몸에는 다른 흉터 없이 입 안을 통해서만 접근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수술들을 좀 비교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크게 절개 수술과 내시경 수술, 로봇 수술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절개 수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전통적이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반면에 흉터를 남긴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내시경 수술과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흉터가 없는 미용적으로 아주 우수한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미용적으로 효과도 우수하면서 동시에 내시경에 비해서 사람의 손과 같은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한, 조금 더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로봇 수술은 그 장비의 고가의 장비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수술 비용이 고가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암이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기관으로 전이 되면 더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갑상선 암의 경우 어떤 기관으로 어떻게 전이가 보통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앞서 유두암이나 미분화암 이렇게 암의 종류에 따라서도 생존률이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병기에 따라서도 이게 아주 크게 차이를 보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갑상선 암이 어떻게 퍼지고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병기가 어떻게 저희가 나누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 다른 암도 대부분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주로 갑상선 암 자체가 커져서 주위의 피막을 침범을 하거나 주위 장기를 침범하는 그런 경우에 그렇게 퍼지는 경우가 있고 또는 림프절을 통해서 옮겨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혈관을 통해서 혈관을 타고 원격 멀리 있는 다른 장기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원격 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보통 갑상선 암은 폐라든지 뼈 이런 것으로 전이가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갑상선 암의 변기를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1기에서부터는 4기까지 나누게 되고요. 암의 크기라든지 주위 침범의 정도에 따라서 림프절 전의의 유무에 따라서 원격 전의의 유무에 따라서 그리고 조금은 특이하게 갑상선 암, 특히나 유도암이라든지 뇌포암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갑상선 암 변기에는 더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변기를 나누게 되는데 저희 기준에 따라서 크기라든지 림프절 전의, 위치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전의가 되는지에 따라서 변기를 나누게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55세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은 갑상선 유도암과 여포암입니다. 55세 미만 그리고 55세 이상에 따라서 55세보다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병이 심해도 2기가 최고의 변기가 되게 되고 55세가 넘어간 여포암이나 유도암 같은 경우에는 1기, 2기, 3기, 4기 모든 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질암 같은 경우 그리고 미분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기가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게 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 역형성 암 같은 경우에 갑상선 암이 진단이 되고 나면 처음부터 바로 4기라고 진단이 되기 때문에 가장 여우가 나쁜 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보신 것처럼 변기에 따라서 다른 생존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도암이라든지 여포암 그리고 나아가서 수질암 같은 경우에는 1기, 그러니까 초기에 진단이 되게 되면 생존률이 거의 100%에 이르게 됩니다. 1기, 2기에서는. 물론 3기, 4기 변행이 진행하게 되면 생존률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사실인데 대부분 다행히도 1기, 2기의 진단이 되기 때문에 높은 생존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전에 말씀드린 역형성 암 같은 경우에는 진단 당시부터 굉장히 심한 변기, 4기라고 분류가 되게 되고 생존률도 9%로 가장 나쁜 암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변기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지만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저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저위험군, 고위험군 이렇게 나눌 때 보면 보시는 것처럼 다행히도 우리 몸에 생기는 갑상선 암은 대부분이 저위험군, 80% 이상이 저위험군에 해당이 되게 되고 이러한 저위험군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20년 사망률이 2에서 3%, 5%로 굉장히 낮은 사망률을 보여줍니다. 수술 후에는 거의 대부분 특별하게 생명의 연장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런 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고위험군으로 발생이 되는, 진단이 되는 경우에는 사망률도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이 두 가지만 비교해봐도 저희가 조금이라도 일찍 진단을 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저위험군, 고위험군에 따라서 치료 결과를 예측을 하고 또는 치료 방법 선택의 중요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진단의 점에 따라서 저희가 수술을 할 때 있어서 저위험군은 조금 더 수술 범위를 작게 고위험군은 조금 더 많은 부위를 절제를 해야 되겠다고 저희가 수술을, 계획을 찾게 됩니다. 저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한쪽만 수술하게 되고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양쪽을 다 절제를 해서 고위험군 같은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 평생 약을 드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제 주변에 보면 이런 갑상선 암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 보면 후유증, 합병증 걱정을 좀 하더라고요. 어떤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또 합병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까? 네, 갑상선 수술 진료실에서 수술을 말씀드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갑상선 수술에 오는 합병증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것이 이 목소리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건데요. 목소리 변화라는 것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쉰 목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흔히 고음 불과, 고음을 잘 못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 같은 경우에는 쉰 소리나 고음이 잘 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합병증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대부분은 수술 일정 기간 지나면 보통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거의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적칼슘 혈증이라고 해서 갑상선 뒤쪽에 붙어있는 부갑상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갑상선이 칼슘을 우리 몸에서 조절하게 되는데 특히 갑상선을 한쪽만 수술하는 저위험군이라든지 아주 작은 갑상선암이라든지 이런 군에서는 거의 생기지 않지만 병이 심하게 된 상태에서 진단되는 경우 고위험군 환자 이런 경우에는 갑상선 전체를 다 없애게 되면 부갑상선까지 같이 손상을 받을 확률이 조금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손발이 저리거나 손발이 쥐가 나거나 마비가 오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수술 후에 환자분들은 음식을 삼킬 때 불편하다든지 목이 많이 당긴다든지 목소리, 그리고 입술 주위의 감각, 손발 저림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시고 어깨 움직이기, 그러니까 수술을 많이 넓게 하게 되면 목에는 림프절까지 수술하시게 되면 어깨 움직이는 것도 불편하다고 말씀하시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을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사실 저희 같은 수술하는 사람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수술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 수술 후부터 저희가 보통 이런 합병증이나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일찍부터 운동을 하시라고 저희가 운동을 교육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강검진이 일반화되면서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과잉진단, 과잉치료, 과잉수술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암의 종류에 따라서 또 변기에 따라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부기암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부기암이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갑상선암이 유도암이고 또는 요포암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유도암 같은 경우에는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흔히 예전부터 거부기암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고 젊은 연령이 생기거나 또 여자애 생기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진행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림프절에 전이가 있어도 크게 문제가 없고 그리고 재발을 림프절에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발을 하여도 쉽게 또는 어렵지 않게 고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요오드치료 같은 이런 치료였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화가 좋은 또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이런 거부기암의 정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갑상선암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미분화암처럼 토끼암이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암도 있습니다. 이것은 진행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대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많이 발생이 되게 되고 남자에서 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재발을 굉장히 잘하게 되고 진단 당시에 이미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발을, 빠른 재발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갑상선암은 거부기암부터 토끼암까지 양쪽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암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갑상선암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빨리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함으로써 이런 거부기암 상태에서 저희가 치료를 해서 생명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유지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나비 리본 캠페인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비 리본 캠페인은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요즘 최근 들어서 갑상선암, 아까 과잉 진료, 과잉 치료 말씀하셨는데 갑상선암이 예우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과잉 치료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한 일반인들에게 갑상선암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그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을 통해서 갑상선암에 대한 인식을 향상을 시키고 저희 같은 갑상선암을 치료하는 전문가들은 그런 환자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갑상선암의 치료를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나비 리본 캠페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모든 갑상선암이 착한 암은 아닙니다. 유두암 같은 경우는 비교적 치료가 잘 되고 거의 100%에 가까운 치료율을 보이기는 하지만 재발을 한다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하고 꾸준한 추적 관찰이 꼭 필요한 그런 질병이네요. 네, 그래요. 이 갑상선암도 다른 암들처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영남대학교 병원 유방 내분비외과 강수환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장혜연 씨, 조수아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